데자뷰처럼 지난해 있었던 일이 또 겹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우 주진모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본인이 이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캡쳐본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또 무고한 여성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제2의 정준영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 7일 주진모 씨 소속사에서 주진모 씨의 휴대폰이 해킹당해가지고 지금 건품을 요구하고 협박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0일 날 주진모 씨하고 연예인 A 씨하고 나눈 메시지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들이 나와 있고 거기 얼굴이나 몸매에 대해서 품평하고 또 성매매를 암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맞다면 주진모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연관해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협박범들이 이런 것을 노렸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개인 보안에 대해서 여러 매체 등에서 방법론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일단 가장 큰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안드로이드냐 아니면 또 다른 개통이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주로 쓰는 것들이 안드로이드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 기존 사이트하고 똑같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쓰게 되면 그대로 클라우드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지금부터 통일된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귀찮은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중 보안 장치를 사용을 하고요. 공용 PC에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뭔가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킹을 당하는 것에 대비해서 SSD 저장 장치에다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중 저장을 해놓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네.